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방은 이렇게 복현동 공항교 방면에 있는 주택 1층입니다. 밖에 별도로 출입구가 있고 큰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이렇게 능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공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밑에 타일 공사를 해 가지고 세면대도 욕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. 빈방전 시어증캔에서 복현동 주택 월세 200에 30만원 입니다. 감사합니다.